혜연아 나는 언니 한테 오늘에 맞춰 왔어요 채연이야 네 네 지금 어디야? 이거 커플 만들어요 이거 사진 찍어요 찍었어요? 음 이거 사진 찍어요 네 에이킹 얘들아 파이팅 얘들아 다 모여 하나 둘 셋 파이팅 앨범 아 2 아 또 여러분 물론 호텔은 타만 보여야돼 다 움직여요 저기 엄마 왜? 응 잡았어 난 많이 해도 좋지 그게 작은 것밖에 안 잡았잖아 아니 난 바지락은 나 엄청 큰 거 많이 잡았어 애들한테 많이 뜯겼어 지금까지 그거 한 거야? 아니 애들한테 많이 뜯겼다니까 아 알았어 이거는 3개 정도 많은 것밖에 안 잡았잖아 나 엄청 했는데 자 하나 둘 카메라 자 하나 둘 셋 얼굴 가립니다 얼굴 가립니다 하나 둘 아이 다 귀여워 진짜 어? 아 화장 좀 더 봐 뭐? 화장 좀 더 봐 화장 좀 더 봐 자 빨리 자 빨리 잊어버린데 자 빨리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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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